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돈운이 좋아질 때 또 미리 나타나는 그런 증조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미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죠.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전조현상들 또 생활하시면서 미리 좀 경험하게 되신다면 곧 돈운이 좋아지는 또 돈이 들어오는 또 돈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째 그 돈운이 좋아질 때 항상 그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.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그 전에는 깊은 관계가 아닌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크게 그 나에게 도움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. 크든 작든 사람 때문에 도움받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. 도움이라든지 친절, 관심, 격려 이런 일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또 돈이 생기는 그런 증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둘째는 금전이 생기는 꿈이나 또 그런 재물이 들어오는 꿈으로 미리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신경이 좀 예민하신 분이나 평소에 그 직감이 발달되신 분들 혹은 그 꿈에 예지몽을 자주 꾸시는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. 여러가지 다양한 꿈 가운데 재물이 생기는 꿈의 종류가 있죠. 꿈의 그 소를 본다든지 또는 주렁주렁 열린 과일을 본다든지 동물들의 새끼를 본다든지 또 황금색을 본다든지 또 꿈의 그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본다든지 또 실제로 돈의 그 무더기나 금전더미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셋째는 어느 날부터 그 눈에 띄게 밥맛이라고 하죠. 즉 식욕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그 큰 돈이 들어오는 증조로 보시면 됩니다. 인간의 욕구 가운데 그 식욕은 생존 유지를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그런 욕구이기도 한데요. 그만큼 기본이 되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. 그래서 그런지 이 사주체의 주인인 개인에게 그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항상 그 미리 몸으로 그 신호를 줍니다. 특히 그 재물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식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.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성을 보여주는 거죠. 밥 먹으면서 다리를 떤다든지 쩝쩝 소리를 낸다든지 밥을 남긴다든지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뭐 숟가락을 다 먹은 후에 엎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복이 나간다는 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식욕으로 먼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역시 그 모든 복의 그 시작은 먹음직스럽게 우리가 그 먹거리를 대할 때 또 그런 우리의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. 아마도 농경사회의 그 문화를 우리는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. 이런 배경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뭔가를 좀 기왕이면 먹을 때는 항상 그 먹음직스럽게 또 맛있게 먹을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. 넷째는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게 될 때가 있죠. 그럴 때도 큰 재물운이 들어오는 그런 징조로 또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때 그 선물 받은 상품의 종류가 지갑이나 가죽료 또 필기 제품료 같으면 더 좋겠죠. 지갑이라는 것은 금전이 쌓아지고 또 금전이 모아지는 것을 암시합니다. 또 필기 제품료는 돈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는 영속성을 상징한다고 보셔야 됩니다.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또 선물을 받게 된다면 돈 생기는 그런 징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귀한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게 될 때 또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하실 수도 있겠죠. 예를 들어 그동안 너무 그 신세진 고마운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하고 싶을 때 지갑이나 또 이런 필기 제품료 선물로 아주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. 지갑 선물 수에는 그 속에 그 빳빳한 지폐 한 장 함께 넣어주시면 또 특히 아주 좋습니다. 필기류 같은 경우는 상품의 그 겉 색상이 검은색보다는 금박이나 또 노랑 또 황금색이 아주 좋겠죠. 다섯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관대지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그 돈 들어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직장 동료 혹은 가게 직원이 그 전에는 뭔가 좀 잔소리할 일들이 먼저 눈에 띄었다면 또 돈 들어올 때는 그들이 하는 그 행동에서 칭찬할 거리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. 그들이 크게 그 바뀔 일은 없는 건데요. 뻔한 또 똑같은 일상인데도 나 스스로 좀 여유로워지고 또 관대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. 여섯째는 그 아침 기상시에 그 전에는 좀 찌뿌뚜뚱 일어나게 됐다면 또 어느 시기부터는 일어나는 시간이 좀 기다려지듯이 아침 그 눈뜨는 일이 좀 기쁘고 서둘러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. 하루하루가 마음속에서부터 기쁘게 기다려진다면 이것도 그 돈 들어오는 돈이 크게 생기게 되는 그 시작을 의미합니다. 일곱째는 그 사람 만나는 일이 그 즐거워지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돈이 그 술술 들어오는 그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돈 운이 막혔을 때는 정말 누굴 그 만나기도 그 귀찮아지지 않아요? 피하게 되는데요? 반대가 되는 거죠.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요. 미리 돈 운이 좋아질 것이 예감이 되기 때문에 몸은 그 알아서 미리 그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돈이 술술 들어오는 돈복이 좋아지는 그 신호들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명드린 이런 징조들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께서 돈 운이 좋아지고 또 크게 그 재물로 성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수채화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정보, 풍수정보, 꿈해석정보, 로또 운세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중년에서 실버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